안녕하세요. 공병호TV 공병호입니다. 전체주의 체제는 긴 호흡을 갖고 체제경쟁의 승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이제까지 3대에 걸쳐서 일관되게 대남적화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따금 주변에는 체제경쟁이 끝났다, 이념의 시대는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철이 들지 않은 사람, 지나치게 낭만적인 사람, 자신과 가족과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좌파정권이 등장하고 나수부터 수많은 정치인, 작가, 기자, 종교인, 사회시민단체 인사들이 방북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된 남북한 교류 및 협력사업은 철저하게 일방적이었습니다. 남쪽 사람들이 북쪽을 가고 북쪽 사람들은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인사들은 수없이 북한을 방문하였지만 북한 인사들은 통제된 소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북한의 대남 전략입니다. 북한은 김대중 정부 이전부터 간헐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인사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 내에 자기 사람들을 심기 위한 작전은 1990년대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그 전선을 크게 확대한 시점은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김대중 정부부터라고 봅니다. 지난 8월 달에 북한과 교류가 비교적 잦았던 한 정치인이 북한을 지극히 조심스럽게 남으라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사정없이 그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설택한 혓바닥을 마구 놀려대면 구린들을 붕겼다. 막말을 쏟아냈고 이에 더해서 멍청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경고선 발언도 더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남한 인사들에 대해 북한이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남한의 주요 인사들이 피로 이상으로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지나친 할 정도로 저 자세로 북한을 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가져왔던 생각과 가설입니다.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첫째 북한은 최소한 30년 이상 남한 내에 자기 사람 심기를 계속해왔다. 둘째 남한의 식자층들 가운데서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물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의도적으로 침묵하지 않을 수 없는 딱한 사정에 처해 있다. 셋째 북한을 방문한 남한의 주요 인사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거론되어 왔던 이른바 기뻄조를 이용한 씨앗 심기 작전을 북한 당국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실시해 왔을 것이다. 1989년 6월 12일부터 2000년 5월까지 통일부로에서 발표된 공식 통계를 봤습니다. 교육, 학술 분야에 154명이 건너갔습니다. 문화, 예술 분야에 248명, 체육 분야에 61명, 종교 분야에 181명, 언론 출판 분야에 246명이었습니다. 총 890명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 북한을 방문한 특히 김대중 정부 때부터 주요 인사들은 수천 명을 넘었을 겁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북한의 씨앗 심기 작전에 공격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남한 내 이미 친북 입장을 적극적으로 취하거나 소극적으로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야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 분야에 걸쳐 있을 것입니다. 오래 전에 일이긴 합니다마는 김정일 치아 때 남북한 정상회담으로 방문한 인사들이 공식적인 장소에서 민족은 하나다 이렇게 덜뜬 분위기에서 술잔을 마주치는 기사를 보면서 떠올랐던 생각이 있습니다. 저들이 얼큰하게 취한 다음에 만찬을 끝내고 호텔방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의문을 그 당시 이미 가졌습니다. 다시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얼마 전에 30여 년 동안 북한을 마치 자기 집처럼 덜락날락거리면서 크고자한 사업을 했던 사업가를 만나서 심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의 정통한 그런 이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중국 부자들에게도 북한은 투자자들의 늪과 같습니다. 이제 밝은 죽은 부자들도 절대로 북한에서 돈을 벌어 나올 수 없습니다. 고스란히 투자한 것을 남겨놓고 나와야 됩니다. 기뻄조를 이용한 씨앗 심기에 넘어가지 않은 중국 부자들이 없습니다. 코가 꿰어버리기 때문에 북한이 하자고 하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또한 이런 이야기를 대했습니다. 한국도 거의 저는 넘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북한의 오구한 사람치고 멀쩡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북한을 떠날 때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낱낱이 촬영한 CD를 손에 쥐어줄 텐데 북한에 반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대했습니다. 북한 고위청들은 한국 사람들을 알기를 우습게 여깁니다. 약점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한 체제 경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힘겨운 싸움을 앞으로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영향력 하에 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 영향력이 더욱더 커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극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 동안 계속된 북한의 남한 내 자기 사람 시키는 북한의 핵심 비밀무기입니다. 한국인들은 외부의 적은 물론이고 우리 내부끼리의 갈등과 분열이라는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하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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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